안녕하십니까 마음심리언어연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마음심리언어연구소에서는 발달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각 분야에서 수년간 임상 경험을 쌓은 전문 연구원들이 아이 마음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늘 더 많이 좋아지고 더 많이 편안해지고 더 많이 성장하는 기쁨을 선사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